월간 기만 이날은 또 같이 간 친구가 그 이제는 한번남이라고 부르기도 뭐해 뭐 몇 번까지 갈지 모르겠어서 그냥 N번남으로 하자 암튼 이 N번남도 거의 한 2년 만에 스시인 왔다더라고 여기 얘도 예약권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여친 때문에 여기를 굉장히 예약시간을 엄청 늦게 가가지고 예약권이 사라졌어 참 여자로 뭐 고생 많이 하는데 결국 또 가더라고 하여튼 처츰하면 이렇게 좀 점도가 있는 거 좀 질퍽한 거 저런 게 또 내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이날 저거를 이 게살에도 좀 곁들여 먹었던 것 같아 뭐 좀 처음에만 조금 찍어 먹고 내가 원래 그 탕수육 부먹충들이랑 겸상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가끔은 또 이런 건 좀 부먹할까 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저 한 젓가락만 찍어 먹고 그 다음에는 부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저 질퍼난 와사비 살짝 올려서 먹었지 근데 난 게살은 워낙에 이 비슷한 타입을 먹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 스시인만의 그 레시피 있잖아 왜 시소꼬치랑 그 젤리로 해서 올려주는 거 난 그게 더 맛있는 거 같아 그리고 이말년 시리즈의 인생의 무게 하편이 있다면은 이 먹적한테는 쓰신 전복 찍어 먹을 빵이랑 그 2019년 10월에 다녀온 스기타 영상이 있지 그 스기타 영상 한참 편집하다가 만 거 아마 그 라방에서 본 사람들이 있을걸? 근데 아마 까먹었을 거야 왜 스기타 영상 그때 그거 안 올라오지? 이런 생각 한 사람도 이제 안 남아있을 것 같아 뭐 혹시라도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은 내가 그 영상에 좀 공을 많이 들였거든? 막 작곡가 친구 섭외해가지고 거기 배경음악까지 만들었어 두 곡이나 근데 그 앞에 인트로를 그래서 개쩌는 걸 만들려다가 이게 약간 시간이 안 돼서 안 만들어지고 나서는 와 이거 인트로 어떻게 하지? 하다가 그냥 포기한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공을 들여놨는데 평소처럼 맘대로 막 해가지고 올리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게 내가 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버전을 두 번인가 올려서 이제 그냥 열면 잘 열리지도 않더라 암튼 그렇게 되도록 내 SSD에만 있는 거야 어우 저 선정적인 거 봐라 거뭇거뭇하고 굵은 게 그냥 내가 맛 얘기를 너무 안 했는데 사실 아까 그 능성어나 유부말이 이런 거가 얼마나 맛있었냐면은 이 친구 이 N번남 친구가 다시 한 번 화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번째 전여친인지도 나는 모르겠어 암튼 그 전여친 중에 한 명 때문에 이제 얘가 예약권이 사라졌잖아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여야 친구한테 화를 그렇게 냈다더라고 야가 그래서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생각할수록 빡친다고 그래서 나는 그 여친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서 내가 아는 얘 여친들 이름을 여쭤는데 암튼 다 나열한 적이 있어 되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학창시절부터 한 열 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얘가 다 보더니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 아니냐고 이걸 왜 기억하고 있냐고 아 그리고 아까 그 선정적이던 송이 버섯은 이렇게 튀김으로 나왔는데 내가 최근에 송이 버섯 먹었던 것들이 다 좀 맛이 괜찮더라고 내가 원래 그 송이 버섯을 그렇게 좋아하는 버섯이 아니거든 옛날부터 약간 그 송이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 했는데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게 맛있게 느껴지는 건지 최근에 먹은 송이 요리들이 다 맛이 괜찮더라고 뭐 스시뿐만 아니라 딴 데서 먹은 것들도 물론 다들 알겠지 버섯으로 이제 그 내 선호도 랭킹을 매겨보면은 당연히 늘 얘기하는 그 트러플이 1위인데 그 쭉 나열을 해도 사실 송이 버섯은 랭킹이 많이 낮아요 특히 요 표고버섯 같은 게 오히려 되게 상위에 있지 근데 표고버섯 달달하게 졸여가지고 이렇게 김말이에 쏙 넣어주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 아 내가 최근에 그 분당스시야 영상에서 왜 금태가 좀 비렸다 그랬잖아 근데 요거는 비리거나 이건 아닌데 약간 간이 조금 모자란 느낌이더라고 평소보다 평소처럼 좀 더 간간했으면 더 맛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올 그 스시네타들이 다 맨날 먹던 거니까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 공지를 하자면은 내가 원래 8월 중순쯤에 왜 내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한다 그랬었잖아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안 올라오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경품을 그냥 돈만 때려박아서 그냥 막 할 수 있는 요런 거 말고 그냥 나 아니면은 해주기 좀 힘들만한 것들 뭐 그렇다고 기대는 하지마 무슨 스기타나 스신 데려가는 건 아니고 약간 그런 종류들에서 내가 내 힘 닿는 곳들 있잖아 너네가 돈이 있어도 예약하기 조금 힘들거나 뭐 요런 것들 그런 거 위주로 내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날짜 확정이 자꾸 안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제일 최근에 내가 어 그래도 이제 10월 안에는 무조건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공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일요일에 업로드가 되고 보통 수요일에는 이제 쓰시 말고 다른 영상이 업로드 되잖아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이벤트 공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응모들 하라고 그리고 내 영상 잘 보지도 않는 애들 뭐 그거 해가지고 당첨 뭐 경품만 받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함정으로 넣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알지 구독 공개는 당연히 풀어놔야 된다 그 내가 구독하는 거는 봐야 되니까 뭐 그리고 9월 7일 날 오후에 이제 영상 그 공지가 올라갈 거고 거기에 이제 포맷에 맞춰서 응모를 하면은 9월 18일 그 일요일 밤에 내가 라방을 켜가지고 또 추첨을 하겠지 또 개소리 오지게 오래 하면서 그리고 이제 경품들은 무조건 이제 10월 안에 근데 10월 아마 하순 하순은 생각해야 될 거 같아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뭐 아무리 기만 영상이어도 멕적 영상이니까 본다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독 풀어놓는 거 꼭 잊지 말고 멕적고사 볼 거야 뭐 쓰신 가지도 못하는 거 영상 왜 올리냐 쓰신 영상은 안 볼 거다 이런 새끼들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구독 공개 이런 거 안 해놨다가 그냥 못 받는 거지 아무튼 또 단새우가 또 간만에 나왔는데 역시 나는 이진욱 셰프님이 안 내던 새우를 낼 때 제일 멋있어 원래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은 뭔가 불길하거나 좀 뭐 안 좋은 일이 닥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 단골로 가는 쓰시애들에서는 셰프님들이 안 하던 짓을 하면은 그렇게 기대가 되더라 그리고 이거 전갱이는 사실 그 손질 하실 때 비주얼만으로도 이미 좀 기대감이 되게 올라갔었는데 약간 애매하면 내가 굳이 한 점 더 안 먹잖아 그래가지고 먹어보고 말씀드리려고 이걸 딱 먹었는데 바로 바로 한 점 더 주시더라고 근데 한 점 더 먹을 맛이긴 했어 그러니까 내가 원래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점을 더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 방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 이걸 그때 만져보니까 이 정도면은 하나 더 달라고 하실 거 같아가지고 준비했다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마구니가 끼어 있어서 그런지 이진욱 셰프님 관심법이 뭐 장난 아니더라 내가 원래도 갑각류를 되게 좋아하긴 했거든 물론 내가 갑각류 알러지는 또 있더라고 피검사 하니까 나왔어 내가 뭐 반응 내가 체감을 못해서 전혀 몰랐는데 아무튼 난 피검사를 했더니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갑각류를 좋아했지 근데 최근 들어서 갑각류가 더 맛있는 거 같아 근데 특히 쓰시아들 말고 그 김대천 셰프님 업장들 있잖아 내가 지난번에 왜 세븐스도어에서 랍스터 존나 맛있었다고 막 난리쳤었잖아 그 이후로 뭐 텐지몽에서 먹은 킹크랩도 그렇고 톡톡에서 먹은 랍스터도 그렇고 와 너무 맛있더라 근데 그게 뭐 최근에 갑각류들이 실제로 재료들이 더 맛있어져서가 아니고 그곳들이 유독 조리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워낙 맛있었는데 이 쓰시인의 참치가 요새는 그런 느낌이지 예전에는 이제 참치 원물 자체가 존나 맛있었다면은 최근에 쓰시는 방금 그 악가미 즉게도 그렇고 요 그 대뱃살에다가 왜 유즈코쇼랑 김 곁들이는 것도 그렇고 그니까 맛을 굉장히 잘낸 참치야 뭐 물론 원물이 너무 나쁘면 그것도 뭐 안 통하겠지 그리고 이제 다시 최근에 봄을 찾은 쓰시인의 우니 뭐 저 브랜드 그니까 라벨이 엄청 그 뛰어난 그런 것들은 아닌데 다행히 퀄리티들은 다 괜찮더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최근에 다 사실 고기서 고기지 이게 최근에 일본을 못 가서 그런지 진짜 맛있는 우니 먹어본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아 그냥 너무 거슬리지 않으면은 어우 다행히 단맛도 괜찮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 그냥 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아 이렇게 입맛을 좀 낮춰놓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스기타나 뭐 알아 요런 데 가면 얼마나 맛있을까 막 요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 막 스기타도 많이 가게 되면은 거의 막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막 가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약간 그 감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 원래 사람 마음이 존나 간사하잖아 그냥 그 좀 쉬우면은 매력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 이 친구는 여기 쓰시인의 매력을 얼마나 크게 느끼겠냐고 존나 어려우니까 이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요 청어는 그 평소처럼 사이즈도 되게 갈치 같고 엄청 기름져가지고 되게 맛있었는데 아까 그 전갱이를 내가 영상은 한 피스밖에 안 찍어놨거든 왜냐면 바로 다음 피스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 전갱이에 많이 묻히긴 했지 아 그리고 이날 또 특이한 거 이 장국에서 꽃게가 아니라 오징어가 나오더라고 이게 평소 루틴처럼 그냥 어 이거 개살 건져내고 장국 마셔야지 이러면서 이제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징어가 나와서 살짝 당황했잖아 언제나처럼 나만 좋아해서 그런지 아니 그러니까 셰프님이 나만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이 감표 맞기를 나만 유독 좋아해서 그런지 항상 나는 이렇게 두 피스씩 주시더라고 뭐 이날 전갱이도 두 피스고 감표 맞기도 두 피스였으니까 난 디저트는 그냥 요 교구로 대체했지 가격은 언제나처럼 디노마켓의 인당 30만 원이었고 아 근데 요즘 들어서 진짜 스시니 더 싸게 느껴지는 거 같아 최근에 이제 가격대가 워낙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런데들 가보면은 그 맛에서의 격차는 좀 어 이게 이게 스시니랑 같은 가격? 아니 2만 원 차이 뭐 3만 원 차이 5만 원 차이가 아닌 거 같은데? 싶은 곳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여전히 스시니는 명불허전이고 그 다음주 이벤트는 굿럭 끝! 이 영상이 좀 더 비슷하게 그래서 이 영상이 좀 더 비슷한 거 지금 Teil이로 이해가 되어